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널 지켜주고 싶었어 친구로서 말이야 그랬는데 아... 오새끼...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급하게 나오느라고 뭘도 말이 아니고 고마워요 은호씨 네? 한밤중에 불쑥 연락했는데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I got a secret for you 친구란 이름으로 너를 지켜온 나날 사실은 널 좋아해왔다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한밤에 다기로 으아 only ideia 내부